x는 a라는 어떤 지점에서 그냥 일반적인 함수라고 쓰죠. 함수 fx가 있어요. 얘의 미분 가능성을 체크를 하셔야 돼. 방법은 두 가지거든.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정의를 쓸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정의를 쓴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 훨씬 더 잘 써야 되는 건 정리예요. 정리를 쓰시면 되거든. 두 번째가 정리를 쓰시는데, 잘 기억하세요.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시는 게 맞냐면, 정리를 쓰면 더 간편하거든요. 정리를 쓸 수 있으면 정리를 쓰는 게 맞아. 비율하자면 이런 느낌이거든. 문제를 풀 때 사인 법칙을 쓰면 그냥 한 큐에 딱 풀리는데, 굳이 삼각형을 다 쪼개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랑 비슷한 거야. 수학에서 얘기하는 정리는 유틸리티거든요. 이게 성립이 되고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정리를 쓰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다 보자. 정의를 쓰자는 것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자는 거야. 자, 미분계수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이 합성함수의 둘 중에 어떤 거를 쓰자 할 때 완전 개선이 또 달라지거든. 자, 첫 번째. 선생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의 a 나누기, x-a다. 이렇게 일단 딱 쓰시면은, 이게 평균 변화율의 무슨 값일까요? 극한 값이죠. 저기 평균 변화율의 저 극한 값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둘 다 잘 수렴하고 존재하면서 같다라고 치면은, 그 지점에서 접선이 결정되면서 뭐가 가능하시다는 걸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또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그런데 너네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다룬 함수들이 다항함수가 아닌 경우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x가 a로 간다라고 탁 썼을 때, 이 a가 0이 아니고, 막 이제 2분의 파이나 3분의 파이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특수각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각이더라도 쉽지 않을 거야. 그럼 사실 더 많이 쓰는 건 이거거든. 리미트, h로 잡는 거예요. h가 0으로 일단 가시고,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 나누기, h다. 이렇게 일단 쓰시면요. 자, 치환을 아예 처음부터 하고 간 효과가 생기거든. 그럼 저 상태에서는 네가 극한 계산을 하더라도, 초월함수니까 0으로 갈 때의 계산이라서, 자, 당연히 활용 측면에서,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이게 계산이 훨씬 쉬울 거야. 그래서 훨씬 쉬울 거거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미묘한 차이를 좀 느끼셔야 돼. 너는 극한값 계산할 때 초월함수야. 다항함수가 아니야. x가 파이로 갈 때, 그냥 x로 파이로 가는 걸 계산하는 게, 우리는 뭐 사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어디로 가는 게 더 편할까? 0으로는 훨씬 더 낫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자, 주로 자연계수학에서는, 미분계수학의 정의를 쓸 때, 얘를 쓰는 게 사실 여러모로 조금 유리한 상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것도 좀 챙기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잘 생각하세요. 저 정의를 쓴다는 것 자체를, 모든 문제를 네가 정의를 써서 풀 수가 없어요. 내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 넌 이제 어릴 때 수학2에서는, 정의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어차피 함수가 복잡해지는 방법이, 걔는 구간에 따라 정의를 그냥 하시면, 걔 복잡한 함수가 되는 건데, 그럼 이렇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는 어떤 1이란 값을 기준하고, 얘가 x의 제곱이야. 그리고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일단 나왔다고 칩시다. 2x 마이너스 1로 쓸게요. 자, 얘는 2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함수가, 연속인가 뭐 미분 가능한가 따진다고 쳤을 때, 자, 먼저 당연히 연속을 먼저 따질 거니까, 연속을 쓸 때는, 함수값하고 얘는 같은지 확인하지. 그 다음에, 도함수를 구하거든. 얘는 2x가 되고, 얘는 2가 되니까, 자, 1을 집어넣으면 두 개가 뭐 할까요? 같겠지. 그럼 사실 네가 계산한 거는, 미분계수를 계산하기보다는 정리를 쓴 거야. 근데 수학2에서는 다 이것만 써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어차피 원래 함수가 다항함수야. 도함수가 연속이라서 그래요. 자, 도함수가 연속이면, 도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나, 함수값을 구하나, 어차피 차이가 없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쇼트컬 써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야. 그럼 이렇지 않나? 선생님, 얘도 보시면, 자, 보세요. 얘는 지금 집어넣었을 때 2가 되시고, 얘는 어차피 2가 되니까, 어, 당연히 미분계수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다라고 표현을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그냥 얘는 이 함수는 뭐가 가능한 상태니까? 미분? 가능한데, 요즘 미분계들은 이렇게도 문제 잘 안 풀거든요. 바로 판단해요. 어떻게 바로 판단하냐? 자, 봐봐. 사실, 함수값하고 미분계수 같다는 것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두 개가, 사실 미분 가능하려고 지금 뭐하고 계셔야 될까? 접하고 있죠. 이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 그럼 접한다는 것은, 다항식장에서 두 개씩을 뺐을 때, 인수가 몇 개 이상 나오면 될까? 두 개 이상이야. 그럼 잘 봐봐. 얘랑 얘의 차를 딱 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시니까, 어? 자, 얘는 x 마이너스를 뭐가 되실까요? 제곱이죠. 인수가 두 개니까, 아, 얘는 100%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판단들을 많이 하지. 그럼 너네 생각했건 이거야. 아, 정리를 썼던 기억이, 전혀 잘못된 기억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수학태에서 배우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일로 올라오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정리를 쓴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이 얘기거든? 내가, 이 미분 가능 수준 체크할 때, 도함수에 뭘 구한다는 걸까?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자, 도함수에, 극한을 구하시는데, 그럼 잘 봐봐. 이거를 계속, 이거 가지고 말이 많거든? 근데 나는 유연하게 너네가 대처를 썼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복장이 북조선 같더라도, 근데 그게 아집이 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면 돼. 그럼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도함수를 구해요. F'X를 구하잖아? 얘를 일단 구했어. 그럼 이식 자체가,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자, 이건 네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는, 수학에서는, 그냥 도함수다라는 말을 절대로 못 써요. 왜? 도함수는, 유도된 함수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줘야 돼. 이 얘기도 많이 하잖아? 일반적인 함수에 관한 명제는 다 거짓이야. 왜? 발레를 들면 되니까. 그럼 너네한테 도함수를 제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 원래 함수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면, 네가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연속일과 불연속일을 당연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거든? 도함수에 그냥 식을 줘버리면 돼. 그럼 도함수 식을 보고, 그 식 가지고 네가, 연속일과 불연속일과 따지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식을 구체적으로 줄 거라는 거야. 자꾸 이제 가상의 발레를 들려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무슨 했냐? 도함수를 구했어. 얘가 연속이라는 게 나름 일단 잘 확인이 되시면, 자, 이러시면 돼. 리미트 x가 a의 왼쪽으로 할 때 f'x를 구하시고,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할 때 f'x를 구하신 다음에, 얘네 두 개의 값이 똑같으면, 그냥 그 지점에서 뭐가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미분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자, 일단 얘는 두 개가 값이 똑같으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잘 들어봐. 이럴 수 있어서 일단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정리는 제한된 그 특수한 조건에서는 완벽한 얘기야. 근데 정리가 안 된 예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고등학교 사회는 예외에 집착하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럴 수도 있거든?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라는 이 도함수의 극한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 잘 생각해봐. 너네한테는 사실 원래 수학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얘가 발산할 수도 있어요. 자, 발산한다는 것은 딱 집어넣었을 때 뭔가 무한대로 가는 느낌이 나. 그럼 이 상태라고 치면은, 내가 도함수에 대해서 발산하고 있으니까,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원래 함수로 가서 뭘 체크를 하셔야 될까요? 그냥 미분계 정의를 쓰는 게 맞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는 것도 좀 힘들어. 그럼 너네 사실 확실한 건 이거거든? 그리고 이제 진동은 아예 생각하지 않을 거야. 자, 진동은 없다고 생각하고. 자, 두 번째. 두 번째 너네 시험에 사실 나와야 되고, 이제 이미 한 번 나왔던 이 얘기예요. 집어넣었어. 아까처럼 상수가 아니고 판단이 안 되는 값이 나와요. 판단이 안 된다는 건 무슨 형을 얘기하는 걸까? 부정형. 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부정형이야.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부정형이야. 그럼 네가 맞닥뜨릴 수 있는 부정형은 0 곱하기 무한대 꼴이나 0분의 0 꼴 두 중에 하나지.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 부정형이라는 것은 항상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고닥교사기니까, 주로 우리가 보던 부정형들은 대부분 다 뭐가 존재하고 있을까? 극한이 존재해서 또 이미지가 일단 약간 좀 훼손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 뭐냐? 아, 선생님. 도함수의 극한을 계산해서 부정형이나 0 곱하기 무한대나 0분의 0 꼴 등등 일단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거 아니야. 얘가 부정형이 딱 나왔다고 치면요. 자, 여기서는 디렉션이 두 개입니다. 그냥 첫 번째는 이 시간에서 부정형 계산을 그냥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야. 그래서 그냥 얘를 저스트 계산으로 다시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이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사실 추천하는 거는 난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야, 어차피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그 함수가 초월함수는 간단해진 일은 없어요. 함수가 복잡할 거야. 초월함수 특히나 미분하면 그 함수가 더 복잡해지지. 그럼 더 복잡한 상태에서 부정형을 보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가 추천하는 거는 만약에 도함수를 구해서 아, 얘가 부정형이 일단 등장했다고 치면요. 여기서 계산하지 말고 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야. 그때 무슨 계산에서 정의 쓰는 게 훨씬 나을까? 미분계 정의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야. 자, 이럴 때에는 정의를 사용하길 바라는 거지. 그럼 차이점을 두 가지로 줄게요. 자, 보세요. 도함수의 극한에 써도 좋은 경우는 도함수를 구했어. 왼쪽, 오른쪽 극한 극한에 상수로 팍 떨어지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야. 그 상수로 떨어진다는 게 이런 사례죠. 그치? 자, 그런데 대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얘는 부정형이 나올 수 있고 값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이제 애매한 상태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럴 때는 굳이 이 안에서 끄적끄적 대지 마시고 정의로 가는 게 더 식을 다루기가 유리할 거야. 자, 이거 이제 일단 유틸리티 차이를 느끼셔야 돼. 원래 함수가 복잡한데 초월함수는 미분하면 더 복잡해지. 그 더 복잡한 상태에서 극한 값을 굳이 구하느니 그러지 말란 소리야. 그냥 어디로 가자? 원래 함수로 가서 미분계 정의 쓰는 게 더 식을 다루기가 편리할 거라는 거야. 이게 훨씬 더 편리할 거거든? 자, 그렇게 일단 좀 받아들여 주시고 다음에 또 뵙에 도착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뵙에 도착해 봐야 될 것 같냐? 감사합니다.